귀찮아요 그래도 해야죠? 피에삼 하기로 했습니다 복습했나요? 복습했나요? 응? 안했구나 혼나야 되겠죠 틀리면 딱밤이죠 그래서 얘는 딱밤 예빈이는 항상 복습해 오니까 몰랐지 딱밤 맞는거 애들 나도 맨날 복습하고 했어 그래? 나 몰라요 딱밤 맞자 안자 애쓰지 말고 유치원 애쓰 남자가 동영상 강하게 오늘 헬스원도 심원하게 딱하고 모르는 딱밤 맞고 선생님 근데 오늘 지효 와요? 오늘 지효? 빠진게 있어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왔면 못 올텐데 오케이 이래서 이 친구는 다이크 일로와 딱밤 맞자 틀렸으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다이크라고 하는지 뭐래? 뭐래? 다이스라 그러죠 그래서 D는 I는 I I C는 E는 S 소리 안나는 대신에 I가 무슨 소리나겠다? I C가 가진 누가의 소리? 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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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요 다이스에요 다이스 그 다음 얘는 아이스 앞에 d만 들어가면 뭐가 되요 제일 앞에 다이스가 되어버리죠 오케이 얘는 마이크 마이크 오케이 i는 i 빼고는 소리 하나만 갖고 있는 애들이네요 e 마이크 안녕히 가세요 이 친구는 파인 파인 오케이 그 다음 라이크 라이크 바이크 케이소이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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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이야 이게 라이언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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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크 라이크 또 틀렸네요 딱 번 받자 자 어때? 한 번 봐줬대 내가 라인 봐줬어 라이크가 아니고 뭐야? 라이스 라이스죠 오케이 알은 고래로 알은 R은 R I는 I C는 S E는 소리가 안나죠 그래서 합쳐서 라이스 오케이 시험 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?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지 말고 닦고 맞으세요 아니요 피해 공사 봅니다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亲연아 나도 눈 높이 반이라 fuckin 근데 옛날에 뭐라고 뭐라고 물을 빼고 쓸aris 오너타로 아인이 남아있지만 사누라들 그렇게 참서 내가 저번째 노트에다가 갔던 애들이 무슨 소리나 하는지 가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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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불럴게 야 김민주 저거 하고 있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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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원님 제가 또 좀 돌릴 테니까 좀 빨리 좀 시험은 빠르게요? 이거 뭐 해야 돼요? 이래야 돼요? 온 해야 돼요? 이래야 돼요? 온 해야 돼요? 모더 뭔데?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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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더스카인데? 몰라요 그걸 몰라요 하늘에 표면에 있어서 딱 붙어있죠? 아니요 그 다음에 눈이 내리면 들판 위에 이렇게 붙어있죠? 네 다 됐네 아우 됐어요? 됐어요? 네 일단 좀 이따 물어먹으세요 됐죠? 응 네 여기요 몇 개 맞았는지 한번 보자 몇 개 맞았는지 한번 보자 몇 개 맞았는지 한번 보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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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원래 몰래 몰래 10분이었는데 어 어 아우 아우 끝나는데 뭐 노상 없나? 뭐였어? 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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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번주에 배급발라고 불을 치고마 뭐 내가 뭐 전담이 해놨기 때문에 뭐 설치해서 뭐 애들 뭐 전담이 좋게나 그래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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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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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 영영이야 미국 종환영 종환영 우리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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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두, 세, 두, 이, 삼, 사. 지금 아파? 네, 아파요. 그래, 조심해야지 뭐. 여기 찍혔어요. 여기하고. 뭐 아프면 선생님한테 아빠 통해서 얘기하라 그래? 네, 근데 뼈는 안 다쳤어요. 뼈 다치면 큰일 나지 뭐. 뼈 그러지 마세요. 선생님 저 여기서 저거 흰색 끼고 해도 돼요? 아니요? 아니요? 저거 흰색 끼고 해 주세요. 괜찮아요. 끌리면 뭐 안 된대요? 저기 봐요. 김두현아 너 이리 들어와. 김두현아 너 이리 들어와. 김두현아 너 이리 들어와. 김두현아 너 이리 들어와. 안되겠다. 야 우리 그냥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될게. 응. 밖에 나가서 할게. 밖에 나가서 할게. 형. 김두현아 너 이리 들어와. 뭐야? 휴일 비벼. 진짜 못 치지. 천재입니다. 아니야 배원실이야. 배원실이야. 형. 코럴드 좀. 뭐야. 뭐야. 진짜 시간이야. 형. 내가 휴일 비벼 한 번. 산산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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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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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